약 300m 앞에서 6540번 길 방면 좌회전 입니다. 이어서 109m 앞 목접지 주변입니다. 와우 세마을 식당도 있네 여기 아 여기 일방통행이구나 이렇게 몰랐습니다 사람들이 일로 안가려고 하는 이유가 있었네 여기가 이렇게 차들이 많아요 많아요 와 이리 좋네 잠시 후 좌회전 입니다. 이어서 109m 앞 목접지 주변입니다. 잠시 후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. 와우 이야 엄청난 여행이동네 한번 나가볼까요 와우 케이크랑 이게 있고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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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